하나, 둘, 셋! Why not, Millian? Hi, we are TWICE! We are here with Fanity Fair to see how well we know each other. 이거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Which emoji best lab legends? You? 응, 그림으로. 이거는 근데 못 맞출 수도 있어. TWICE 인스타 계정을 잘 본 사람은 알 것 같아. 아... 다연! 네. 공룡. 아, 그것도 있네. 하나, 하나! 롤라장 가면 신는 그 신... 아, 그것도 많이 써. 곰돌이? 아니야. 아니야, 웃는 표정이잖아. 아니야. 하트! 아니야. 파란 하트! 파란색 맞아. 근데 하드 아니야. 그 이모티콘은 파란색이야. 아니, 맞출 수 있어. 나 되게 그림도 많이 그렸어. 아, 서서서서서! 돌피! 아니야. 왜? 그림을 많이 그려?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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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비슷해, 근데 살아있어. 꽃도 살아있지만 더 살아있어. 하나. 움직인다는 얘기지? 하나. 요정? 아니야. 아! 다연 정답! 싱커벨! 아, 채영! 꽃게!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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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태파리! 아, 뭐야? 어떻게 해? 뭐야? 아, 편향, 편향! 다연! 나비! 아, 이거 많이 썼어요. 맞아.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그림도 그렸고 요즘 제가 나비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비를 좋아해서 솔직하게 하세요. 뽀더비! 아, 응. 정답! 맞아? 맞아? 소완우. 푸드! 푸드? 푸드? 노. 사연! 원스 아니야? 원스! 소이스 원스! 항상 웃게 해주고 그리고 또 원스들은 저희한테 힘을 주니까 액체로 정답! 정답! 덕필즈! 대박! 얼켓을 2 정답! 간단히 춤이 비췄세요? 알겠다는 사실? Oh yeah Never let it go Never let it go If you could collaborate with one other artist, who would it be? 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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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다 같이! 1, 2, 3 Justin Bieber! 갑자기 왜 바뀌었어? 왜 바뀌었어? 너무 많이 얘기했어 땡! 도자켓!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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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댕 잘 알았어요 원래부터 좋아했었는데 그 도자켓이 저희 팬씨 뮤직비디오 리액션 한 거 봤어요? 봤어요! 그것도 봐가지고 되게 굉장히 콜라보레이션 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통통 튀고 너무 귀엽고 도자켓 너무 좋아합니다 1, 2, 3 1, 2, 3 1, 2, 3 2, 3 2, 3 아 쉬워 쉬워 쉬운 걸로 적었어 다연! 저스틴 비버 땡! 여자예요 뭔가 생각났는데 가수가 아니라 가수? 어 가수요 한국 가수요? 아니요 외국 가수예요 지효 빌리 아일리쉬 땡! 일본 가수 아니에요 아리아나 그란데 땡! 다연! 리틀 믹스? 우리 이거 노래 한 적 있어요 마이클 잭슨 땡! 레이디 가가 어 아 아 댄스 소 이후에 그 노래 한 선곡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생각이 잘 안나더라고요 동영한지 오래돼서 딱! 쓰는 척하는 거지 지금 쓰고 있어? 채이아 대세 나이트 away 맞았어? 됐어. What's your least favorite song to perform? 그런 게 있어요? 있지. 아 쉬워. 힘든 거, 힘든 거. 채영! 모렛모. 아 잠깐만요, 뭐라고요? 모렛모. 너무 잘 알아. 모렛모는 원스 앞에서 공연한 지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안 해본 곡이기 때문에 공연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붙어있는 게 굉장히 공연할 때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이 두 곡을 떼어놓아서 공연을 해달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무서워서 인정하죠. 순간에 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What is your best feature? What is your best feature? I. 맞아요. 눈에 대해 칭찬을 많이 받았었어요. 음... 보조개다 좋아. 음, 맞아. 맞아. You could take a trip to anywhere in the world, where would you go? 잠깐만요. 유럽. 아니요. 하와이. 아니요. 대만. 아니요. 일본. 네덜란드. 아니야. 스위스. 셀다. 아시아. 우리 같이 갔었어. 스위스. 싱가포르. 태국. 호주. 미국. 시카고. 필리핀. 필리핀. 어디 갔다 왔어? 칠레. 아니요. 해외 아니어도 되잖아요. 어? 제주도! 네. 정답. 못 들었어. 저희가 뮤지비디오도 제주도에서 찍었잖아요. 코로나 없어지면 가서 시장도 가보고 진짜 편안하게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정답. If you could re-record one song, which would you choose to record? 그런 게 있어? 오랫동안 생각한. 아 나 들었었는데.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수록곡이야? 아! 아! 나야! 치어로. 아니에요. 수록곡이야? 타이틀인데 좀 꽈아야 돼요. 하나! 낙낙. 아니에요. 일본 거예요. 일본 건데. 아 권한곡. 한국어 버전 노래. 일본어 버전.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 일본어 버전. 우아하게! 예! 우아하게 일본어 버전. 제가 이거를 일본 콘서트 하면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나 왜 저렇게 했지? 계속 못 듣겠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가끔씩. 근데 처음 하는 거니까. 일본어도 막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좀 다시 하고 싶은. 한국어 버전. 한국어 버전. 한국어 버전. 한국어 버전. 뭔지. 그거 뭐야? 고양이랑 놀이지. 하나. 고양이 괴롭히기. 이렇게 이런 느낌. 휴지를 던졌는데 휴지통에 한 번에 들어갔대가 이런 느낌 아닌가? 나연. 스케줄 끝나고 밤에 누웠을 때. 아니에요. 꿈바? 힌트 힌트. 힌트죠. 이걸 계속 해요. 테니스. 아니요. 해놔요. 계속. 청소. 아니요. 빨래. 아니요. 집에서 하는 건데 내가 조금 심각할 정도로 그거를 다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많이. 중독자처럼. 조금만. 보는 거예요. 유튜브. 애니보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 벽보고 멍떼기. 심플하게. 넷플릭스. 밖에 보기. 거울보기. 거울보기. 아니 잊어놓으면 답이 나온 거 같아요. 거울보기. 드라마 계속 틀어놓기인데 근데 제가 좀 심각하게 샤워할 때도 옆에 꼭 틀어놔야 되고 자기 전에도 눈 가려놓고 그냥 계속 틀어놔요. 밥 먹을 때도 항상 틀어놓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게 뭔가 없으면 뭔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좀 병적으로 약간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네. 예뻐요. 좀 그렇다. 그래서 남들한테 말 못하는 게 약간 중독자처럼 보일 것 같아요. 이제 다 알 거예요. 알려졌네요. 샤워. 샤워. 맞아요. 아 정말 했어요? 오케이. 제가 이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한 단어로 나를 어떻게 표현을 하지 해서 근데 나연 언니가 뭐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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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뭔가 트위터나 팬분들이 이제 편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콘서트를 했을 때 영상이라든가 저희가 뭐 어떤 촬영을 했는데 그걸 다 편집해가지고 좀 슬픈 음악이랑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런 것도 했지 하면서 멤버들이 옆에 있고 원수들도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영상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눈물이 났나요? 난 적이 있어요 셀카 찍었나요? 아니요! 왜 찍어요? 워스트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원수! 우리 공연! 지효! 초콜렛! 자바지! 오레오! 스무니! 오레오! 저는 오레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푸드라고 적었는데 뭐야? 구체적으로 맞아요 오레오 초코쿠키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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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 예스! 콘서트장에서 너무 빨리 하루 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빨리 보고 싶습니다 원수의 그 눈빛과 우리와 그런 호흡하는 함께 노래 부르고 I'm with you! 초콜렛! What was the first woman you realized you were famous? 일본에서 사람들이 알아봤을 때 길거리에서 우리 노래 나올 때 지효! 도쿄타워에서 티티 나왔을 때 아아... 그건 삼아야 엄마 친구들이 사인해 달라고 했을 때 응 누가 가까웠어? 다현이가 가까웠어 다현이가 뭐라고 했어? 얘기했어? 말을 진짜 얘기 안 했지 근데 뭐라고 그랬지? 아... 길에서 음악 나온다 아... 길거리에서... 아! 아! 자기가 보는 드라마에서 우리 노래 나왔을 때 싸요! 식당 갔는데 밥 먹고 있는데 언니 노래가 나오고 언니 노래가 나오고 사악! 사람들이 우리 춤 따라 추고 이렇게 커버할 때 지효! 더 더 쉬워 가게에서 나 알아봐서 노래 틀어줄게 아! 길거리에서 언니의 우리의 포스터나 사인 그 사진이 있을 때 큰 거 있을 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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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보면서 이게 난가?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What's Your Worst Hobbit? 아! 나 뭔지 알아 나 준비 중이야 부릉부릉 계속 준비 중이야 팔자걸음 아 맞아 아... 튕긴 걸음? 이거는 콘서트 오실 때마다 박진영 피드백이 있는데 피드백이 항상 팔자걸음꽃이라고 근데 맞아 나 본 적 있어 돌출로 나올 때 맞아 맞아 미나가 노래 부르면서 나올 때 되게 잘 보이는 거야 아 진짜? 응 맞아요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 나중에 그게 귀여워요 Who is your favorite actor or actress? 외국 배우자 남자예요? 남자예요 외국 사람이죠? 외국 사람이요 나연 언니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브래드 피트? 어디 나왔는데요? 지호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남자 남자 남자인데 액션에 많이 나와 키 크죠? 완전 커요 키아눌리우스 키아눌리우스 이름이 뭐냐고 큰 힘든 언니 티셔츠 그러니까 원래 이거 선수였다가 맞아 맞아 배우 대신 누군지 알잖아 아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두웨인 정선이에요 아 오 처음 알았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분노의 질주도 그렇고 뭐 주만지도 받고 누구야? 네 둘이 제일 많이 맞춘 것 같은데 네 땡큐